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녹색으로 바뀌었는데? 어? 어? 왜 이래? 뭐 하는 거야? 어? 뭐야? 어? 사람이 내리더니? 먼저 자기 차와 어디 붙였나 살핀 다음에 사이더미러 비친 모양이죠? 그리고 와서 오토바이 운전자한테 와서 아? 왜 시비하냐고? 뭐라고 그러네 서로? 왜 시비거냐고? 그러면서 경찰에 신고하는 겁니다. 그럼 처음에 왜 그랬을까요? 빨간불에 멈추려고 그래요. 그런데... 처음에 0은 오토바이고요. 나중에 0은 상대차예요. 그냥 갑니다. 치고 나갑니다. 이 차는 처음에 1차로 있었던 차예요. 1차로 있었던 차가... 여기요. 이 차예요, 이 차. 이 차고 오토바이는 2차로 갑니다. 자, 이때. 오토바이가 먼저 0했어요. 그러니까 상대차가 0해요. 그리고 가다가 이렇게 치고 나가고 그리고 차에서 내려서 왜 시비거냐고 그래요. 즉, 아까 처음에 왜 빵 했냐 이거죠, 먼저. 왜 시비하고 그래요? 단순한 차로 변경 중 사고입니까? 아니면 일부러 치고 나간 것 같습니까? 뒤에서 오던 차가 그 상황을 찍었습니다. 뒤에서 오던 차입니다. 보시죠. 자, 뒤에 차는 오디오가 없네요. 아이고! 금방 미쳤네요. 자, 여기서. 아니, 저 승용차가 2차로, 1차로 가다가 다시 부딪... 그냥 겁만 줄려고 했는데 부딪혔다. 겁만 줬으면 특수협박. 부딪히는 것에 대해서 부딪히는 것. 부딪혀도 좋다. 내 승질나니까. 미필 쫓고 이해한 특수상해. 오토바이 망가졌으면 특수손괴. 부딪운전이죠. 제가 볼 때는 명확한 부딪운전을 보입니다. 단정은 안 하겠습니다. 상대편에서 대인 접수도 안 해 주고요. 뭐라고 그러냐면 영상에서 보시는 바가 다짜고짜 와서는 왜 시비 걸어요? 그래서 제가 직진한테 들어왔잖아요라고 얘기하려다가 그렇게 그냥 상대가 자꾸 말을 끊길래 자꾸 왜 시비 걸어요? 그래서 오토바이가 왜 2차로 가냐고. 3차로 가야지. 아, 좋은 얘기네요. 아까 1, 2, 3차로였어요. 오토바이는 여기로 가도 되고 여기로 가도 됩니다. 오른쪽 차로예요. 여기로 가면 차로 위반이에요. 지정차로 위반이에요. 여기는 안 되지만 2차로와 3차로 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2개 차로라면 이쪽으로 가야 돼요. 3차로일 때는 여기도 여기도 되는 거예요. 4차로일 때는 여기, 여기 오른쪽이죠? 여기는 안 돼요. 5차로일 때는 이렇게. 이 가운데 거는 오른쪽으로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측 도로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오토바이가 2차로 가냐고 하는 건 앞에 운전자가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두 번째, 경찰에 신고하는 중에 자기가 들어오면 그냥 가지. 왜 브레이크를 잡았냐고. 자기가 그냥 들어오면. 아, 처음에. 처음에. 아, 그건 뭐냐 하면요. 여러분들 여기서 보복운전 아니라는 의견 아마 이걸 겁니다. 처음에 잘 보세요. 이때. 녹색으로 바뀌었으면 그냥 가지. 가다가 여기 앞으로 그대로 비추고 있죠. 그대로 비추는데 머리는? 머리는 이쪽으로 돌린 거예요, 머리만. 왜 그랬을까요? 아니, 가는데 그 차가 자꾸 바짝 붙는 거예요. 1차로 자꾸 밖고 2차로 들어오려고 해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워서 빵 하면서 적색 신호의 속도를 줄이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바짝 붙어요. 그래서 빵 하면서 돌리는 거예요. 그때 신호가 바뀌었어요. 그다음에 저 상대차가 또 빵 해요. 그냥 가요. 그런데 그 차가 와서 팍! 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차가 바짝 났는데 다가오길래 위험을 감지해서 크락션을 울린 건데 그 소리가 싫었는지 그래서 저를 때린 것 같습니다. 그건 일부러 그런 것이 눈에 보이죠. 순간적으로 만약에 정신이 혼미에서 그랬으면 내려서 왜 시비 걸어요? 그런 소리 안 하죠. 신고를, 경찰에 신고하고 저도 바이크에서 내려서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편이 한 얘기가 내 차 비싼 거 알지? 돈 많이 들 거야? 라고 비아냥거렸대요. 그래서 저도 아저씨 보복운전하면 면허 취소 내지 면허 정지할 수 있어요? 라고 같이 대응했대요. 이번 사고 저는 보복운전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거의 대다수의 의견과 똑같이 보복운전은 무섭습니다. 사람이 다쳤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피하면서 다치죠. 그리고 D차의 블랙박스는 D차 운전자께서 저 차가 잘못됐어요. 혹시 필요하면 연락 주세요. 연락처를 주고 갔대. 그래서 D차의 블랙박스 역사를 확보한 겁니다. D차의 블랙박스가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확실하죠? 단순한 특수협박, 특수송계 그런 건 처벌이 무겁지 않아요. 특수송계 5년 이하의 징역형,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특수협박 7년 이하의 징역형,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특수상의 징역 1년에 10년 뿐이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보복운전도 입건되는 순간 입건만 되더라도 100일 동안 면허 정지입니다. 구속되면 면허 취소고요. 그래서 저분은 만약에 저분이 학교 선생님이었다, 학교 교장 선생님이었다. 인생 끝난 겁니다.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집행료가 되면 그걸로 공생은 끝입니다. 기념입니다. tore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